화면은 최대 100인치까지 지원하고 연인과 함께 다정하게 누워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얀 벽지랑 빔 프로젝터만 있다면 유튜브 볼 수 있어. Hi, Hello,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요즘 영화관 가기가 참 꺼려지고 가고 싶지만 새로 개봉하는 영화도 거의 없어서 큰 화면과 빵빵한 사운드로 영화를 본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요. 강제로 집순위, 집돌이가 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집 안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쉴드TV와 같은 안드로이드TV의 수요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집 안에서 편안하게 큰 화면으로 영상을 즐길 수 있는 빔 프로젝터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마트폰 크기만한 또는 스마트폰보다도 작을 수도 있어 휴대가 용이한 미니 빔 프로젝터인데요. 액션캠이나 드론 등의 다양한 영상기기를 만들고 있는 아카소라는 회사의 포커스 미니 비디오 프로젝터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작년 연말쯤에 세일해서 178달러 정도에 구매했는데 정가는 199.99달러로 아슬아슬하게 무관세 내에 있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제가 이 제품 말고 이전에 구입한 10만원 초반대의 저렴한 또 다른 빔 프로젝터에 비해서는 휴대하기도 정말 좋고 팬 소음도 조용한 편이어서 괜찮다고 생각이 든 제품이라 작고 가벼운 휴대용 빔 프로젝터를 찾고 계신 분이시라면 한 번쯤은 구매해봐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높은 명암비를 표현해 낼 수 있는 DLP 기술을 사용해서 휴대용 빔 프로젝터 치고는 높은 2000대 1의 명암비를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비슷한 가격대의 캐논 레이온은 800대 1 명암비 비록 854에 400해상도까지만 지원해서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나 넷플릭스 등의 영상을 시청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50안시 LED 램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주변이 환한 대낮에는 사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은 있지만 밝은 낮에도 커튼을 치게 되면 어느 정도 화면이 잘 보이는 편이고 어두운 밤이라면 크게 무리 없이 화면이 잘 보였습니다. 주변에 간접조명을 켜놔도 선명하게 잘 보이는 편이고요. 화면은 최대 100인치까지 지원하고 사이드에 있는 이 조그 버튼을 통해 아날로그 방식으로 초점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화면의 크기를 조절하려면 프로젝터의 위치를 앞, 뒤로 수동으로 조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대신에 상하 키스톤 기능을 지원해서 화면의 모서리 부분을 최대한 사각형에 가깝도록 자동적으로 보정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각도를 설정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자동 키스톤 기능이 엄청 매끄러운 편은 아니고 항상 직사각형에 제대로 된 모양으로 보정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빔 프로젝터 본체 자체의 크기가 작고 가벼운 편이라 기본 제공되는 삼각대를 이용해서 천장을 향해 빔 프로젝터를 쏘게 되면 런인과 함께 다정하게 누워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굳이 빔 프로젝터용 스크린이 없더라도 하얀색의 벽지만 있다면 화면은 잘 보이기 때문에 작고 가벼운 이 빔 프로젝터만 휴대하시면 집뿐만 아니라 호텔 등의 외부 장소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했고요. 하얀 벽지랑 빔 프로젝터만 있다면 유튜브 볼 수 있어. 그리고 400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보조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전원을 따로 연결해 주지 않아도 내장 배터리 단독으로 2-3시간 정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보조배터리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니까 케이블을 꽂아주시기만 하면 배터리 걱정 없이 연속으로 빔 프로젝터에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오래 사용하더라도 발열이 큰 편이 아니라서 크게 문제도 없었고요. 또한 이 작은 빔 프로젝터에는 빌트인 스테레오 스피커도 장착되어 있는데 음질은 생각보다는 나름 괜찮더라고요. 목소리도 명확하게 잘 들리는 편이고 펜소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독서실 등에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화이트 노이즈음과 비슷한 정도의 펜소음이었고 볼륨을 높이면 펜소음은 거의 신경 쓰이지 않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10만원 초반대의 이 프로젝터와 비교하면 소음은 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 양반인 수준이라 귀가 예민한 편인데도 머리맛에 두고 사용하더라도 거슬리지 않았고요. 3.5mm 이어폰 잭을 사용해서 사운드 출력을 이어폰으로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어폰을 꽂아 사용하게 되시면 펜소음은 더욱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 홈화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본체에 달려있는 버튼으로 화면을 조작하셔도 되고 기본 구성품에 적외선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어서 리모컨으로도 원격으로 볼륨을 조절하거나 화면 설정을 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등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은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해서 안드로이드, iOS 둘 다 유선으로 화면에 미러링이 가능하고 안드로이드의 경우 이지캐스트라는 앱을 통해 와이파이 무선 연결을 지원하고 iOS는 에어플레이를 지원해서 무선으로 편하게 화면에 공유가 가능했습니다. 유선과 무선으로 화면을 미러링하는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화면에 딜레이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긴 하지만 신경쓸 정도는 아니었고 다만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화면 공유를 막아놓은 탓인지 화면 미러링 모드에서는 넷플릭스의 화면이 나오지 않고 까만 화면만 송출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나 USB를 직접 꽂아 개인용으로 소장하고 있는 영상이나 사진들도 감상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MP4와 같은 파일 등 내장 플레이어가 지원하지 않는 코덱이 몇몇 있어서 따로 인코딩을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정 수준의 전력을 요하는 외장하드나 SST의 경우에는 인식이 되지 않았고 USB 정도만 사용 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HDMI를 통한 화면 출력이 가능해서 크론캐스트나 아마존 파이어 스틱 등을 이용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영상을 볼 수 있고 독모드가 지원되는 미니 독 등을 함께 이용하시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누워서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같이 거북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누워서 화면을 보니 목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지원되는 해상도 자체가 낮은 편이기에 작은 글자는 식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문서 작성이나 프리젠테이션 용도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기에는 충분히 봐줄만한 문제없는 화질이었고 무엇보다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휴대성이 정말 뛰어나면서 팬소음이 작다는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취방에 누워 혼자서 여유롭게 영상을 시청하기에는 더할 나이 없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